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거대한 혼미암통에 풍덩 빠뜨릴 완전 그지같은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제목 우리집에 일하러 온 남편친구한테 도시락을 좀 싸줬더니 이런 미친 옆엔네가 쌍욕하고 난리를 치네요. 너 뭐야? 혹시 주꾸미 지킴이냐? 뭐 이혼한다고 해라. 아이씨. 원제. 남편친구 도시락 싸주는게 잘못입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편친구 도시락도 같이 싸주는게 잘못인가요? 남편친구 아내한테 오만 쌍욕을 들어야 할 만큼 잘못이냐 이거지. 어? 너무 기가 막혀서 아직도 진정이 안되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짧게 팩트만 써볼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솔직한 의견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몇 년 전에 서울 사례를 완전히 정리를 한 뒤 지금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중입니다.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바로 그 귀농이라는거 말이죠. 물론 뭐 저희 부부가 같이 하겠다며 내려온건 맞지만 농사일의 대부분은 저희 남편이 혼자서 하는 편이구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일주일에 하루나 많으면 이틀정도 도와주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평소 혼자 고생하는 우리 남편 힘내라고 도시락을 싸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남편친구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친구 마누라죠. 가끔 남편친구가 일 바쁠 때 일당을 받고 알바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는 당연히 저희 남편만 싸주는게 아니구요. 친구 몫까지 해가지고 도시락 두개를 싸보네요. 맞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고 세상 그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겁니다. 남편친구인걸 떠나서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아니 일꾼 밥을 굶길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놀러온거라 해도 밥은 먹여야지. 안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남편친구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세상에 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앞으로 자기 남편 도시락을 싸주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정싸고 싶으면 당신 남편 도시락만 싸주던가 왜 쓸데없이 남의 남편 도시락까지 싸는거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도 했는데 이러다가 이혼하면 니가 책임질거야? 이랄지. 어지럽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이 도시락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지들이 큰 부부싸움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지금 이거 저 혼자만 어이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뭐 작은 의혹조차도 있어서는 안되는 거니까 다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이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 사랑하는 남편이고 우리 애들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일 농사를 짓거든요. 과소원입니다. 이 과일이 해가 뜨기 전에 수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한 서너 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러니 일 끝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어디 배달을 하려고 해도 안되고 또 밖에 나가봤자 읍내 나가봤자 마땅히 먹을 것도 없어요. 묻는 데가 없다고. 여긴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고 난 뒤에 줄임배 골지 말라고 배고프지 말라고 아침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보내주는 건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남편 친구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 친구든 뭐든 일단 돈을 받고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내 남편이랑 같이 일한 사람을 혼자 굶깁니까? 그 상황에서 내 남편 혼자만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남편 친구 말고 다른 일반 일당 직원이 왔을 때도 그래요. 다 싸줬어요. 같이 먹으라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왜?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가 부른 일꾼이니까. 게다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도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더구만. 그냥 일꾼이니까 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잘못된 거고 미친 겁니까? 저한테 미쳤대요. 이 여자가. 아직 남편한테 말 안 했는데 끝으로 저희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일부 남겨봅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여자가 싸준 도시락을 네 남편이 먹는 게 싫다 이거야? 그래서 아침부터 연락해가지고 이 거지 같은 난둥을 부리는 거냐고. 아니 그럼 그쪽에 싸가지고 보내든가. 아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냥 그쪽이 도시락을 아예 안 싸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왜? 나는 내 남편 굶기기 싫어. 아니 우리 부부 이혼하면 니가 책임질 거야 뭐야. 아니 무슨 논리가 이렇습니까?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구해봅니다. 댓글 1번 뭐 친구 마누라가 싸주지 말라면 안 싸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 남편 지가 굶기겠다 그러는데 지가 알아서 하겠죠. 대신 나중에 다시 싸달라 이런 소리 해도 절대 싸주지 마세요. 2번 아니 애초에 그 남편 친구가 이상한 놈이지. 그걸 왜 집에 가가지고 쓴 이랑 비교질을 하는 거야. 그냥 잘 얻어먹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야지. 지 마누라 지가 제일 잘 알면서 그런 비교를 해대면 나도 싸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나본데 괜한 분란을 만들고 있네. 댓글 와 이건 또 뭐냐 이걸 또 남편 친구 탓을 한다고 정말인가? 정말이구만? 2번 네네 망상 미쳐네. 남편 친구 아내가 날지한 걸 남편 친구 탓으로 만들어버리네. 뭡니까 너? 3번 직원 식사 제공한 걸 가지고 돌았네. 돌았어. 4번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쓴이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면 도시락도 얻어먹는데 성적 그지같은 여자를 만나면 봐봐 도시락은 커녕 어디서 밥을 얻어먹어도 이런 난리를 친다니까? 5번 제가 봤을 때 쓴이가 오바를 한 것 같아요. 도시락 쌀 때 함께 싸주는 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 이거 어디까지나 쓴이 본인 생각인 거고 남의 부부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지같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렇게 본인 입으로 직접 의사를 표현했다면 아 그랬냐 미안하다 앞으로 안 싸주겠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의 선의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남의 부부 관계 일에 끼어들지 맙시다. 그 부인이 기분 나쁘다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댓글 아니 이거는 그냥 일꾼한테 밥 제공한 건데요? 이봐 아니 그럼 뭐야 자기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인데 아이고 이런 벌써 밥 시간이 돼버렸네 나는 우리 마누루가 싸준 도시락 까먹을 테니까 너는 뭐 네가 알아서 사 먹든지 집에 다녀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굶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럴까? 도대체가 성격이 얼마나 베베척 꼬였으면 일하러 온 사람 밥 먹여주는 것까지 알지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이게 나라요? 6번 아니 일꾼들 새참이랑 식사는 당연히 챙기는 거야. 7번인데 야 저 여자는 이게 그렇게 꼴같이 않게 보였구나. 덜덜덜덜 무섭네 그리고 그 친구라는 놈은 지 마누라한테 뭐라고 씹을 했길래 친구 아내한테 전화까지 하게 만드는 거야. 남편한테 앞으로 인간 일꾼으로 쓰지 말라고 하세요. 7번 안 봐도 뻔하지 뭐 남편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야 제수씨가 도시락을 사줬는데 맛도 좋고 기깔나더라. 뭐 대충 이렇게 칭찬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는 뭐 사주긴 싫고 그러면서 이게 또 남의 마누라하고 비교당하는 건 더 그지 같고 싫으니까 전화로 시비를 걸면서 야 너도 하지마 이러는 거죠. 아니 그럼 뭐 남편 친구는 굶겨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남편 친구가 굶으니까 내 남편도 굶어라 이거야 뭐야? 어? 하여간 뭐 어때 채 먹어가지고 말이지? 만약 나였다면 아휴 내 남편도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했겠구만. 어이그 8번 원래 시골에서 일꾼 같은 거 부릴 때 새참이랑 식사는 뿌리는 사람이 알아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국놀이죠. 아니 그럼 뭐야? 친구 밥 먹을 때 남편은 쫄쫄 굶어라는 거야 뭐야? 아니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유가 뭔데? 9번 그냥 따로따로 말고 큰 통에다 많이 싸가지고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만약 내가 남편 친구의 아내였다면 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은데 그 진짜 웃기는 여편네구만. 10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아마 남편 친구가 쓰니 칭찬을 오지게 한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좀 경솔한 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따져도 그지 같네요. 그러니까 11번 아휴 그냥 그 여자 무시하고 입시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까딱 잘못하면 남편 친구한테 꼬리치는 미친 여자로 몰립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도 직접 대면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남편에게만 말을 하세요. 당신 친구 마누라가 나한테 이러더라. 나 앞으로 당신 도시락만 싸도 되냐? 이렇게 해요. 그럼 신랑이 알아서 할 겁니다. 친구 못 오게 하든 어쨌든 간에 그냥 님 기분 나쁘다고 막 그 남자한테 따지고 들면 절대 안 돼요. 쓰니 똥댑니다. 12번 아니 그 사람이 쓰니 연락처는 어떻게 안 거예요? 그래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세요. 미친 사람하고 엮여봤자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 남편 친구가 집에 가서 과도한 자랑을 했거나 속을 긁었거나 뭐 새참일 뿐인데 의미부여를 했겠죠. 그 부부 둘 다 이상할 수 있어요. 엮이지 마요. 13번 야 나는 지금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이건 남편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여자가 저러는 거다. 남편 친구 잘못이다라는 사람들 보이는데 너무 소름끼쳐요. 물론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자도 저러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남편 입에 밥을 넣어주는 사람한테 경우 없이 전화해가지고 절 알지를 떨어들인 게 정말 제정신이야? 그리고 이걸 편들어? 어? 아우 정말 정신세계 이상하다. 무서워. 14번 아니 잠깐만 이거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자기 남편 밥만 안 주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야 밥 좀 달고 시비 걸고 싸우는 거 살면서 처음 봤어요. 딸딸딸딸딸 15번 저도 예전에 김치 한번 나눠 먹었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뭐라더라? 김치를 주면 다 준 거라나 뭐라나 김치는 사랑이라고? 이러면서 걔 난리를 치더라. 뭐 결과적으로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진짜 성희롱당한 기분이었어요. 이야 제가 지금 이거 읽으면서 저 빌런 여자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그쪽 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기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와 제수씨가 도시락 맨날 싸주는데 내 친구 진짜 부럽더라 사랑과 정성이 가득해가지고 맞죽이더라. 맞죽이더라. 근데 너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쳐요. 거기다가 그 여자는 이슨이와 달리 전업이 아니고 같이 일을 합니다. 맞벌이죠. 맞벌이를 하는 와중에 또 이 남편이라는 놈이 완전 그지 같은 놈이야.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돌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말 그대로 그지 같은 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면 부처가 아닌 다음에 누구나 다 눈깔이 뒤집어질 겁니다. 화가 나요. 그렇죠? 이럴 수는 있다 이거야. 근데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싸움을 하든 이혼을 하든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왜 쓴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물론 여기서 한 번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한번 써보자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제 싸웠어요. 정말 미안한 부탁인데 앞으로 도시락을 안 싸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부탁을 했으면 어휘는 없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는데 너 때문에 이혼을 하니 부부싸움을 했니 야 이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 애가 맨날 너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어 하니까 앞으로 맛있는 반찬 만들지 마라. 이거 아니야. 뭐 그렇다구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응? 응? 아